아 요거 이게 정체가 뭘까요? 여기 손 씻고 잠깐만 김재현이 뛰어놀고 있는데 진짜? 나도 저 자유를 끼고 와가지고 아 조용해 지금은 킹타이거 새우 한 마리에 3만원짜리 한번 조심해서 뾰족뾰족하니까 손만 나와요 조심조심 킹타이거 새우가 왜 먹고 싶었어요? 이게 새우래 좋아해가지고 누가 먹는거 봤어요? 음 그러게요 다른 사람 먹는거 못봤어요? 네네네 예전에 급식강인 먹지 않았어요? 아 네 그런거요? 아니 그랬었던거 같기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먹을 예정이에요? 소금구이요 소금이요? 아무튼 구이요 먹고요 요 머리 있잖아요 요거 머리를 잘라서 라면에 넣어서 먹을거에요 아 그래요? 네 저기 이거 가지고 이거 킹타이거 두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뭐야 무슨 파티 할거에요? 새우 파티 해산물 파티요 해산물 파티 할거에요? 왜요? 그냥 해산물 먹고 싶어서요 머리가 어마어마해요 손 손 주먹 한번 줘보세요 주먹 주먹하고 머리하고 누가 더 큰가 우와 옆에다 놔보세요 네 잠깐만요 쟤네는 왜 저러는걸까요? 그러게요 커피랑 술레자키 엄마가 고기를 안줘서 그러는거 아닐까요? 엄마가 고기를 안줘서 그러는거 아닐까요? 그러게요 맛있겠어요? 네네네 좋아요 오늘 한번 도전해볼게요 해주세요 20 30 30 31 32